오늘 오전부터 함께한 무한여행 마지막 꽃입니다 모기는 어디냐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노을 명소예요 예쁜 노을 장면은 우리 제작진에게 맡기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서 무한여행지 어떠셨어요? 일단 너무 예쁜 풍경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는 저는 정말 몰랐었어요 갯벌이 붉은색이었던 것도 저는 처음 봤고요 그렇게 넓은 갯벌이 있다는 것 사실도 저는 처음 알았고 꽃들 만나 봤는데 정말 행복했고 앞으로 정말 많이 바빠질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힘들겠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이 무한에서의 여유와 힐링을 잊지 마시고 힐링을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너무 힐링하고 갑니다 코로나19 빨리 종식 때에서 최관 씨도 팬분들 자유롭게 무대에서 또 방송해서 동행운전 활약하는 모습들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힐링붓이 마음껏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내시고 무한으로 놀러오세요 강태관 씨와 함께한 영상으로 떠나는 무한여행 가슴까지 뻥 뚫리는 너무나 좋은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무한의 매력은 끝이 없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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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